열어봐봐 뿔이 나왔지? 스프라우트 나오고 요거 이제 밖에다가 심자 여기 있는거 이제 빗나? 이렇게 이거 이제 여기다 심어야 되는데 이거 골라봐라 꼬로질러 오르냐? 조심해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심어줘 이거 이렇게 심어줘 아 마也다 It actually has a leaf How'd you How'd you cut the root out also? 룻을 잡고 이렇게 몰라 룻을 잡고 좀 리이퍼면은 그냥 뜯어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이번 여름에는 멜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넌 거기에 심어라. 근데 이 멜론이 쌓여있어. 응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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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나무가 생각합니다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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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ыла 저케일 мо십이 break. 그쵸? 그쵸? 여러분들은 우리 갈색이 안되고 그리즈까지 인파한다고? 오레오 사귈 아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꺼운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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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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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씨 오이씨 떨어졌어 뿌리 뿌리가 원래 컸는데 떨어졌어 할 수 있을까 네이비 뿌리가 안떨어졌어 조심해야겠다 뿌리 손이 많이 떨어졌어 네 좀 드릴 줄 알았어 여기 밑에도 너무 단단하게 붙어있는 곳 네 네 좀 솔드 어떨 어이거 없어졌어 예이 이거 너무 멋져 딸기들이 잘 찾아야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들은 이미 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잎이 많이 자라 그리고 이 잎이 많이 자라 그거봐 디센트 여기다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옮겨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이 들어간다 잘 모르겠어 집안에 있다가 나오는 애들이라서 밖에 나오면 또 잘 안 자랄 수도 없어 화분 하나 더 필요할 건가? 아마 짜장면데도 추가 추가도 좋구나 이 장면이 많아 10,000원 이 장면이 얼마나 오래 걸렸지? 이 장면이 얼마나 걸렸지? 이 장면이 얼마나 걸렸지?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걸렸지? 이 장면이 얼마나 걸렸지? 응 앞선 며칠 지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서 안 일어났을 줄 알았어 네 근데 왜? 어 어 이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이 뭐야? 여기 여기가 좀 많지? 여기가 좀 많지? 여기가 좀 많지? 여기가 통째로 나겠다 여기가 통째로 나겠다 여기다 여기가 좀 나와 여기 있다고 여기도 있다. 여기도 가발. 한 3개 정도 하나야. 여기 하나 더 보시면 될까? 이 하나요. 되게 많이 나왔다. 여러가지가. 하... 이 하나는 10개나 나왔나 싶었는데. 여기 있잖아. 이 하나는 10개나 나왔나 싶었는데. 이 하나는 10개나 나왔나 싶었는데. 이 하나는 2개가 많았지. 이 하나는 2개. 잘 자라면 좋지. 다 잘 자라면 올해 웰룸 많이 갈 수 있지. 여기도 있잖아. 씨앗 나오고 있잖아. 다시 맞아. 남은 1개에서 주사진 거야? 그냥 다 자라면은. 종이 있는 것이 아니네? 그냥 다 자라면, 그냥 다 자라면. 네. 얘네도 잘 할 수 있으니까. 한 벤인가. 또 봐. 여기도 나왔잖아. 저 주사진전 2개의 반을 내버려. 이렇게 하고 나중에 뉴욕. 더 많이 자라멍겨 줘. 이것도 살짝 나왔네. 안녕하세용 다 넣었지? 다 넣었지? 다 넣었지? 완성 다 됐어요 이제 물 좀 주자 스프레이 가져오 저쪽에다 갖다 놓고 물 주자 미스트로 바꿨지? 여기 뿌려봐 아빠 쪽에서는 저거 보이는데 너 보이냐? 무지개?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 레인보우 물 다 팠죠 몇 개 있는 것 같아? 우리가 한 20? 30? 30? 30? 여기에서 하나에서 멜론 하나씩만 나와도 30 멜론을 먹을 수 있는 거네 30? 30? 30? 30? 30? 30? 30? 30?